자 과장님!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스터 심야 식당!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나 에어컨 왔어 오 메누아 시작 중부터 공장 공장 있고 여기 앉으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 다 좋아 왜 이러는 거예요? 넌 이랑 너 술 먹었어? 어? 진짜 텐션이 많이 나는데? 요즘 뉴진스에 빠져가지고 이제야? 네? 이제야? 뉴진스에 이제야 빠졌냐고 아 이제야 빠졌냐고 난 이름 얘기하는 줄 알았어 사람 이름 얘기하는데 뉴진스 누군 줄 알아요? 당연히 알죠 과장님은 HLT 세대 아닌가요? 무슨 HLT에요 아 소방차? 아 무슨 소리야 진짜 근데 과장님 왜 저한테 갑자기 존댓말 하세요?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진짜 오빠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아는 거야? 과장님 이걸 어떻게든지 설명하고 싶었어? 아 네 과장님 저희 1회차 때 많이 혼란을 겪으면서 2회차까지 왔어요 왔네요 결국? 아니 왜 자꾸 존댓말 하시냐고 아 왔네 결국 그쵸? 네 구매행 우규 texts ρα 1회가 무려 지금 현 기준으로 47만 나왔어요 5 우리는 많이 났네 10만 나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나 과장님 덕분이에요 유과장님 울고 있어 네 과장님의 마지막에 삼겹살을 어 ¿냐? 어 뭐야? 아 мои 과장님 오늘도 하나 뭐 뱉어 주시오. 아이씨. 뭐 그 정도 사이야? 네? 침을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사이야? 아이씨. 뭐 침도 받고. 남자야 남자야. 아이씨. 아이씨.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? 제가 과장님한테 먹었거든요. 둘이? 내가? 아니 과장님 먹었잖아요. 뭘 먹어. 네? 과장을 먹었어. 왜? 뭔 소리야. 윙마장. 무슨 소리세요. 윙마장이 임대비한테 먹었나? 아이씨. 둘이 몰래 만나는 건 안 합니다. 그거는 뭐. 컨셉 좀 제대로 해주세요. 윙과장님 컨셉이에요. 본인으로 할 거야? 윙과장으로 할 거야? 형 일단 차차 정해보는 걸로 할게요. 차차 좋아. 차차. 맞네. 맞네. 누구 노래지? 두 번째 회식장소. 마스터라는 심야 식당이거든요. 마스터 심야 식당. 저 너무 좋아해요. 자꾸만 군대는 말이야. 너무 좋아해. 저도 좋아해요. 어? 아니 너 말고. 다 말고. 어쨌든. 명진의 후문 쪽에 있는. 너무 좋네요 여기. 아니 좋은 걸 떠나서. 우리가 굳이 회식하려고 3시간을 올 필요가 있어? 그러니까요. 멀긴 멀었지. 저희가 회사를 또 어디로 이동해 주신가요? 뭔 소리야 우리 회사가 저기 보령이잖아. 충청난도 보령이요? 충남보령. 저 1회 때는 저희가 어디라고 했죠? 우리 회사가 분당인데. 그때 또 보령으로 옮겼나요? 옮겼잖아요 이번에. 4년 받아가지고. 우리 도망다니는 거예요? 뭐 좋게 생각하자고. 뭔가 짤 때는 저희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 같이 회의하자고. 같이요? 어 둘이만 하고 나온다 하잖아 지금. 아니 뭐. 도령은 좀 무리수인데. 도령. 어 도령. 너무하네. 네? 지금 유대일이야 계속 담아가지고 나는. 뭘 받아줘요. 가라. 옅다 받아줘라. 어? 뭐야. 이걸. 이걸 설레는데 이걸 치는거죠? 자 한 번 더. 아우. 아우. 이거 뭐야. 아 잠깐만. 아니. 아니 여기 튀어나와 있길래. 뭐가 튀어나와 있어? 뭔가. 뭔가가. 야 윤과장 이거를 꽂힌다. 잡히기 집필. 잡히기 집필. 잡히기 집필. 잡히기 집필. 어. 얼굴 빨개진 거 같은데. 차차 나지겠지. 차차 들어가겠지. 뭘 들어가. 꼭지 들어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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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저기 근데 오늘 뭐 먹을까요? 뭐 먹어? 아 시켜. 편하게. 오늘 벅카인가요? 아이 벅카 말고 내가. 아이 눈치 먹으면서 먹었잖아 맨날 우리 뭐 먹을까. 개인카드. 내가. 편하게 먹어 편하게. 개인카드 개인카드. 티머니 안돼요. 아이 티머니가 뭐예요 지금. 오케이 그럼 저는 마스터코스 인당 5만원짜리. 전 스페셜코스 인당 7만원짜리. 어 아 이거 먹는다고? 임대리 이거? 네. 어 임대리. 먹어. 먹고. 진짜? 일주일 동안 야근하자. 일주일. 아 야근해야 돼. 우리 일이 많아 지금. 5만원에 일주일 야근이요? 일이 많아 일이 많아. 먹어 그거 먹고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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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저 이거. 저 괜찮습니다. 아이 왜 편하게 먹어. 아 저는 오마카스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. 아 오마카스. 어 이거 마저 뭐 먹는다고? 전 스페셜코스. 어 먹어 먹어 먹어. 먹고 이거 너무 많잖아. 네. 주말에 나랑 저기 이거 먹은 거 빼야 되니까. 등산 가면 돼. 어 먹어. 편하게 먹어. 왜 팀장님이랑 같이 가야 되나요? 그냥 저 알아서 등산 갈게요. 왜 임대리랑 가서 임대리 정복하려고? 아니야. 임대리 정복할 거야 또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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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복하실 거예요 또? 네? 윤관야. 네? 아니 카메라만 안 닮으면. 그러면은 그냥. 아니야 아니야 시켜 시켜. 너 새끼가 시키고 싶은 거 시키세요. 아니 모듬사시미? 모듬사시미. 그니까. 아니 여기. 어 좋다 모듬사시미 좋다 좋다 좋다. 야 윤 과장이 지금. 임대리한테 사심이 가득한. 어? 아 모든. 모든 사심이 다 일로 가 있다는 거잖아. 저기. 저 과장님. 하나 둘 셋 하면 뭔지 아시죠?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그게 뭐야. 네? 그게 뭐야. 모르는 척하세요. 아 그니까. 둘이 해. 예? 야 나 갈게 둘이 해. 아 그럼 진작에 가든가요. 왜? 말만 하고 안 가는 거야. 새끼가 진짜. 맨날 왜 안 가는 거예요. 아니 본심들 가끔 이렇게 나와 보면. 아니 그리고. 좀 이따 인턴 오기로 했잖아요. 맞다 맞다. 오늘 인턴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여자였으면 좋겠어요. 상현이 남자였으면 좋겠죠. 참고로. 오늘 인턴이. 역대급이야. 인플루언서. 인플루언서요. 유명 인플루언서. 그럼 저도 묻어갈 수 있는 건가요? 에이 요즘 대세. 윤 과장님. 예? 세 명 핫한 사람 누군지 알아요? 누구야. 진짜 TV만 틀면 나오는 사람. 누구. 윤석열, 이재명. 윤석열, 이재명 대표. TV. 얼마나 핫해. 야 이거 잘 나오네. 요거. 이게 이제 광어 삼합. 광어 삼합. 그렇지. 여기 아보카도 하고. 아보카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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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하나 따져 자꾸. 이게 아보카도. 광어. 도다리. 성게알. 날치. 뭔데 나 지금 여기서. 왜 이러고 있는 건데. 요거가 이제 바지락 술집인데. 여기 지금 안에 파스타 면들어 있지. 어? 추가 추가. 아 이게 원래 좀 파스타 면들어 있지? 요거 추가하면 따로 이렇게 넣을 수 있고. 그렇지 그렇지. 너무 많이 가져가. 아니. 적당히 가져가. 길지도 않아서 왜 이렇게 자꾸 길게 빼.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잖아. 어. 그리고 요거. 봐봐봐. 요것도 여기 찍어 먹으라고. 이렇게. 한 번 먹어봐. 아니. 거기다 담그면 어떻게 해요.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담그는 거 좋아해 하여튼. 확 담궈버릴까 그냥. 뭐라고? 응? 자꾸 어디다 내리는 걸 좋아해? 아. 아이. 회에다가 다 불치면 어떡해. 진짜 미쳤나봐. 아우 진짜. 광어 삼합을. 아니 회에다가. 뭐 쫌 씨를 쓰고 있는데 이거. 아이씨. 아. 그리고 이거 새우튀김. 새우튀김. 어. 새우튀김하고. 우리 여기 이제 요거 요. 화로에다가 이따가 우대갈비. 이야. 먹어볼까. 여기 네가 와봤다며. 으아 경로 우대갈비. 이야. 뭐라고? 예. 셀프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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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근데 팀장님이 구우실 거예요? 아 내가 구울께. 어. 내가 구울께. 뭐해 임대리는? 저는 뭐. 문과장님은 고살만 먹으면 되죠. 어어어어어. 차가워 먹기만 할 줄 알지 그냥. 자 이제. 자 그리고 여기. 아 이 집 절로 가서 해 진짜. 웬일이야. 무슨일이야. 이게 딱 세 자리잖아. 자 여기. 자 여기 하이볼. 자 여기 미들볼. 네. 여기 로우볼. 로우볼이요? 어 로우볼. 바이볼은요? 어 바이볼은 있다가 끝날때. 끝날때? 어 갈때. 자 그럼 어떡해. 짤 한번 할까? 짤 한번 할까? 요 과장님과 임대리의 사랑을 위하여. 안해 안해. 그건 아니래. 나 가 그러니까. 자 그냥 사랑을 위하여. 짠. 어우 맛있다. 어 진짜 죄송합니다. 어 인턴. 어머. 안녕하세요. 아 인턴. 왜 이렇게 늦게 왔어. 아 옳은데. 이런거 말해도 되나? 뭐. 아 남자들이 계속 번호 물어봐가지고 조금. 풀치나면 좀 늦었어요. 그냥 그 남자한테 가. 에? 가 뭘 뿌리. 묘정씨 아까 전에. 어 저 어떻게 들어오면 돼요? 무슨 말 하면 돼요? 어. 생각하더라고 짜더라고. 그러니까. 여기 앉아. 아 여기 앉아 여기. 좋았다 좋았다. 자 오늘의 인턴. 묘정씨. 안녕하세요. 오 장묘정. 원래 뭐하던 사람이야? 원래 이제. 미안한데. 배고파? 아 아니요 아니요. 물어본거 얘기 좀 하고. 나 팀장이야 지금. 너무 배고프지 않아. 인턴이면은 여기서 제일 막내야. 아 예. 근데 약간 주목같은데 지금. 사장 딸이야? 원래 그냥 집에 있었죠. 아 원래 집에 있었다고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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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